팍스넷이 모네타라고 해서 예전에 재테크 관련 업체 그런 거였습니다. 팍스넷은 개인 투자자의 놀이터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요즘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얘기하던데 오늘 IR 자료가 나왔는데 저 같이 볼게요. 저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일부러 한 번도 안 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팍스넷 기업 설명회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개요. 수액 주주가 엄청 많죠. 이것도 법인회사 버 앤 홀딩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주주가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작전 세력들이 상당히 힘든 게 바로 이런 홀딩스에 적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정보가 많이 세요. 중간중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런 거는 작업할 때도 상당히 힘듭니다. 선전하는 거죠. 종합금융 포탈기업 팍스넷. 요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해놨네요. 여기 나오죠. 이제 블록체인. 이제 블록체인 한다 이 말이에요. 블록체인 할 거니까. 그러면 블록체인이 올라가야지. 뭐 일단은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반등 나와줘야지. 이 기업도 좀 반등 안 나오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한다. 블록체인 모양을 그려놨죠. 블록체인 계속 블록체인 나오죠. 이제. 이게 사업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하면 만약 선거를 했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하죠. 본인은 알 수 있지만 여기 투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암호화 방식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의 과정 자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염려가 없어지겠죠. 활용한 예입니다. 그럼 은행이라면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은 은행에 돈이 이 사람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걸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리면 이 돈도 못 찾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안 돼요. 비트박스, 팍스, 이드리움. 결국에는 지금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가상화폐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쵸? 블록체인과 거래가 가상화폐 간 거래 가능이 맞는 표현이죠. 지금은 코인 봐요. 결국 코인이잖아요. 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코인은 결국엔 그런 가상화폐가 올라야지 오른다. 블록체인하고 가상화폐는 다릅니다. 블록체인 얘기만 뭐 할까. 결국엔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다 끝났는데 주가도 안 흘러가는 이유가 있죠. 재무제표 뭐 있는데 이건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결국 블록체인으로 시작해서 블록체인으로 끝났다. 아예 알죠. 그러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닌 블록체인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가상화폐 이야기. 주가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걸 사면 안 돼요. 상장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고가가 어디입니까? 고가가 이런 데죠. 돌파가 안 됐죠. 이런 거는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1만 8백은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결국 1만 8백 위에서 여기서 이익실현이 나은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 어디에 2015년 여기에 장애 시장에 있을 때의 물량 자체가 여기서 상당 부분 나왔다. 왜 블록체인 한다, 가상화폐 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해먹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